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DC의 시대, 리각앤바이오의 필살기입니다. 사실 리각앤바이오에 대해서 저번에 잘 다뤘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리각앤바이오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 분야에서 가장 튀는 게 계속 나오는 ADC인데 이게 사실은 바이오이기도 하고 특히나 바이오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ADC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바이오는 그 단어 자체도 처음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뤘던 거는 ADC 치료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리각앤바이오가 가진 기술들 중에서 다른 다국적 제약사가 탐내거나 아니면 리각앤바이오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물질도 나중에 ADC 치료제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리각앤바이오는 두 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알테오젠, 리각앤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이렇게 플랫폼 기술 수출을 하는 이 모델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씬이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도하던 시장하고 지금의 시장하고 바이오가 간다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면 똑같은데 바이오가 가는데 어떤 바이오 기업이 가느냐. 들여다보면 주인공 얼굴은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그렇죠? 지금 코오롱티슈진이 극적으로 살아나서 무려 20년 만에 지금 미국의 주사를 다 완료를 했다 이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지금의 HLB같이 코오롱티슈진, 신라젠, HLB 우리나라도 임상 3상의 무덤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국산 신약을 꽂아보겠다. 그래서 코오롱티슈진이 거기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게 실수였든 고의였든 그렇죠? 그게 연골 유래세포가 신장 유래세포로 발견이 된 게 그게 실수든 고의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완전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사업이 좌초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다행히 결과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때까지 왔지만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엄청난 주주들의 고통과 시간 낭비와 비용의 붐뜬 이런 부분을 겪어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허송세월이라고 하기에는 씨앗을 뿌린 거긴 하지만 주주분들에게는 이 거래 정지 기간이 정말 끔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내 계좌에 살아있는데 거래 정지가 찍혀있으니 밑을 노르신 거죠. 아예 안 보이면 더 낫겠는데 계속 키면, ATTS, MTS 키면 내 계좌에 있잖아요. 이게 코오롱, 티슈든, 실라젠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다 살아났는데 지금 그 주인공이 다 바뀌어있는 거죠. 그중에 이제 리가 캔바이오가 있는 것이고 레고 캔바이오에서 저기를 바꿨죠, 이름은. 이름은 레고에서 소송을 걸어서 바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뭐 레고 캔바이오든 리가 캔바이오든 이 내용이 중요하지, 사실. 뭐 레고라고 레고, 레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가 굳이 이 리가 캔바이오가 우리 무슨 오리온처럼 초코파이를 파는 소비자들이 바로 사고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온은 초코파이를 파니까 이름을 널리 알려야겠죠. 해태나, 롯데, 초코파이보다. 그런데 이거는 리가 캔바이오는 레고 캔바이오라고 해서 더 잘 알아서 여기 가서 리가 캔바이오에서 지금 주세에서 슈퍼마켓에서 사는 그런 업종 자체가 아니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술이 얼마나 먹히냐가 중요하죠. 그때 보여드렸는데 두 가지 큰 기술이 있었잖아요. 이 콘주올이라는 기술. 다시 되세요. 사실 바이오는 한 번 지나면 또 까먹어버려요. 계속 되뇌어줘야 돼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그림이 되게 상징적인데 사실은 상징적으로 쉽게 그려놨어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부위에 딱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괜히 여기다 찍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데가 아니라 여긴 여기란 거죠. 여기란 게 뭐냐면 원하는 곳에 접합할 수 있는 기술이 콘주올이에요. 원하는 곳에. 이게 왜 원하는 곳에 접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1세대 세포독성화학학암제는 뭐가 쎄다고 했어요? 우리 게임으로 생각해보세요. 게임. 게임에서 파워가 센 애가 있고 스피드가 빠른 애가 있고 캐릭터가. 파워랑 스피드는 떨어지는데 원거리 공격이 좋은 애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법사, 궁사, 전사 이런 거. 그런 것처럼 1세대 세포독성화학학암제는 힘이 짱이에요. 파워가. 파워가 엄청 하마처럼 파워가 센데 문제는 얘는 하마도 그런가요? 눈이 나빠요, 눈이. 힘은 센데 눈이 나빠서 그 암세포로 찾아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파워는 세서 주먹은 막 휘두르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랜덤으로 정상세포로 맞춰버려요. 안 좋죠. 걔한테 눈을 달아주는 게 2세대 표적항암제, 타겟 능력. 2세대 표적항암제는 타겟 능력은 뛰어났는데 대신에 타겟 능력이 뛰어난 대신에 1세대 세포독성화학암제보다 파워를 줄인 거죠. 그런데 이 콘주얼 기술을 이용해서 ADC 치료제를 만들면 그 두 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두 개의 장점이 합쳐진 거예요. 파워는 센데 눈이 어두워서 잘 못 찾아가는 애한테 이렇게 붙여서 길을 만들어주는 길을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딱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얘를, 세뇌를 그대로 데리고 가요. 그대로. 그대로 데리고 가서 암세포에 딱 갖다 줘요. 그러면 암세포 눈앞에 갖다 주는데 거기 앞에서 휘두르는 건 할 수가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1세대와 2세대 세포독성화학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최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정확한 위치에 붙여서 이동시키는 그게 이제 콘주얼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말들이 써 있죠. 그냥 제가 얘기한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주얼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고 케미스트리, 이제 리가 케미스트로 바뀌었죠.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그때 제 기억에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가 시간을 써서 빨리 지나갔어요. 이거 콘주얼 하다가 이거 빨리 지나갔거든요. 리가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우리 많이 들어보자, 케미스트리. 와, 너와 나의 케미가 너무 좋다. 누구 연예인, 누구 둘이 케미가 너무 좋다. 그거예요, 바로. 둘이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미스트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케미스트리의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새로운 신약 후보물질을 만드는 이게 이 리가 케마요의 두 가지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뒤로 쭉 넘어가 볼게요. 저번에 못 다룬 게 뭐냐면 이 ADC에 대한 설명은 지금 다시 상기하려고 해드린 거고 이거를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콘주얼이라는 기술 그러니까 접합을 정확한 자리에 하는 링커 기술을 팔아도 되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그거잖아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형 변경 기술 정맥주사 제형을 피아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그 기술을 다국적 재산에서 전부 다 탐내는 바람에 머크가 야, 너 남들한테 주지 마. 우리가 비싼 돈 줄게. 우리랑 덕전 개할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ADC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수많은 다국적 재산사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1세대, 2세대 항암제의 장점만 뽑아낼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치료 기술이기 때문에 치료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치료제 기술에 아까 링커 기술 얘가 갖고 있어요. 그럼 얘한테 다 달려들겠죠. 그런데 그것도 파는데 자체적으로도 뭐 하고 있냐. 자체적으로 ADC 신약 후보 물질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도 개발하고 그 개발하고 있는 애들한테 필요하게 기술도 팔고 양수 겸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 ADC 기술에만 시간을 할애해서 이 뒤에 못했어요.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게 LCB14입니다. 보통 제품명이 나오기 전에는 다 이렇게 자기네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LCB가 뭐예요? 리가켄바이오입니다. 리가켄바이오 중에 1사. 이게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단계가. 여기 나와 있죠? 허투 ADC라고 나와 있죠? 그때 허투, 이거 또 까먹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그 ADC 치료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N허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랑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일본의 다이지상교가 만든. 그게 허투라는, 유방암 환자들한테 허투라는 단백질이 발현되는데 이거를 타겟하는 거예요. 아까 뭐죠? ADC면 그러면? 강한 세포독성 화학화음제의 능력을 이 허투라는 여기까지 데려가서 여기서 펑 터뜨리는 거죠. 그 허투 ADC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얘도 이걸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가 무슨 자료가 나왔냐면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리가켄바이오 포순제약, 라이센스 아웃, 위암, ADC 신약후보 이상에서 N허투 대체 가능성 확인. 자, N허투 대체 가능성 확인.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자료까지 보여드 때는 기억나는데요. N허투가 지금까지 나온 14개에서 15개 정도의 허가받은 ADC 치료제 중에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다. 그때 로슈의 캐스타일라가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다가 로슈의 캐스타일라보다 더 나은 N허투가 나오자 역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N허투를 대체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거 엄청나게 큰 거죠. 지금 ADC에서 1등하는 N허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포순제약의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포순제약에 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냐면 리각헨바이오는 포순제약에다가 이 신약후보 불질을 넘기고 포순제약이 임상을 진행하는 단계마다 마일스톤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LCB14가 지금 제일 앞서 있는데 여기에 이 진행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이센스 아웃, 기술 아웃을 했죠. LI는 라이센스 인 들여오는 거고 LO는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순제약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LCB14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단계에서 N허투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게 있습니다. LCB84가 있죠. LCB84가 있습니다. LCB84는 여기 좀 가렸네요. LCB84도 얀센, 그리고 LCB71은 ABL바이오, 그다음에 CS톤 이 제약사 두 개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LCB14, LCB84, LCB71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약후보 물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각헨바이오는 지금 장점이 이겁니다. 자기가 플랫폼 기술 수출을 팔기도 하는데 LCB14같이 N허투를 대체할 가능성 있는 ADC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물론 포순제약이 잘 만들어야겠지만 영국의 익수다, 그리고 포순제약이 중국판권은 포순제약,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익수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상이 진행되면 뒤내될수록 N허투를 능가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각헨바이오가 간 거는 저기로 갔죠. ADC 플랫폼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으로 갔는데 만약에 LCB14가 포순제약이 임상 3상까지 통과를 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신약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리각헨바이오는 한 단계 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술 수출에 대한 밸류업을 해줬는데 이제는 플랫폼이 아니라 아예 ADC 신약 치료제가 나와버려서 NO2랑 만약에 동등한 VS를 겨룬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오늘 리각헨바이오의 저번에 다루지 못한 치료제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리각헨바이오 한 줄 매드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리각헨바이오가 이름을 바꿨지만 저는 사실 레고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리각헨바이오가 잘가라는 의미에서 응원의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리각헨바이오 레고 레고 레고